람보르기니의 대표적인 경쟁사 페라리는 어떤지 찾아왔습니다. 페라리는 작년 보도에 따르면 2025년께 완전 전기차를 선보일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페라리의 의장이자 CEO인 존 엘카는 페라리 EV 즉 페라리의 전기차량의 출시를 확언했습니다. 포브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페라리는 시장에 새로운 것을 선보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페라리를 항상 신기술에 접목해온 방법이다. 신기술을 통한 진화는 페라리의 DNA에 100% 박혀있다. 라고 했습니다. 람보르기니에게 유리할 만한 한가지 추가적인 가능성은 내연기관을 합성연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유지하는 방법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2030년 이후로 내연기관 생산을 유지하기로 확정될 경우에는 람보르기니가 폭스바겐 소유인 만큼 폭스바겐 그룹의 자동차 산업 비중 유지에 일정 부분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바로 타기업들의 전기차 전환이 문제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삼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내 굴지의 기업도 모두 전기차 전환을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 소유가 된 다치도 2024년에는 완벽한 전기 머슬카를 선보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에 챌린저와 차절을 포함하는 가장 인기있는 가솔린 휘발유 모델들의 생산을 중단하기로도 발표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만약 람보르기니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지속하더라도 세계의 많은 곳에서 판매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정부들이 가솔린 휘발유 차량의 판매 혹은 신차 등록을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가솔린 차량은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수소차만 신규 차량 등록 가능할 예정이고 수도인 오슬로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디젤 자동차는 운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영국은 2035년 예정이었던 것을 2030년으로 앞당겼고 프랑스도 2030년부터 판매 금지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203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2035년 신규 휘발유 경유차의 등록을 중단합니다. 2050년부터는 서울 모든 차량이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뀌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항상 소비자들의 두가지 반박이 따라옵니다. 우선 전기차로 전환하는게 정말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리포트에 따르면 전세계 차량에서 배출되는 CO2의 총량이 겨우 16척의 가장 큰 디젤 화물선만 가지고도 배출량이 맞먹고 해상 화물선들이 일반적으로 한 척당 차량 5천만대의 배출량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사실상 차량 제조사들이 암암리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입을 확보하는 싸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입니다. 화물선 등 전방위적인 감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부에 해당하는 일반 소비자의 일반 차량만 전기로 전환하려고 압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상품 가치가 없는 중고차의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 수출되어 20년, 30년 된 차량도 굴러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게다가 이렇게 오래된 차량은 배출 감소에 대한 관심도 없을 때 제조된 차량이라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겠죠? 선진국들에서 제아물이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한들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내연기관 차량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이런 방향의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예로 들면 인도의 차량 등록 대수가 2019년 기준 2억 9500만대로 3억대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중에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환될 차량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럼 2030, 2040년, 비관적 관점에서는 2050년까지도 과연 50%라도 넘길 수나 있을까요? 통계를 직접 확인해보면 2020년 판매된 차량 기준 0.2%가 전기차였고, 2026년 목표 비중 자체를 12%로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이 시점에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는지도 꼭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널은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힘으로 제작합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혹은 j at 저널.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